오랜만에 언박싱 영상 자꾸 찍는데 박스를 다 뜯고 생각이 나서 LG 프라엘을 샀어요 전 젤도 주셨어요 이거를 뜯다가 생각이 나서 뜯다 말고 촬영을 해보려고요 손물처럼 포장을 해서 보내드렸더라구요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샀습니다 내가 나에게도 누구예요? 여기도Will 레이다를 만드시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굉장히 생긴 고주파 기계를 구입해봤어요. 탄력 주는 홈 케어 기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긴텐시브 케어 모든 사용법. 짜잔. 구성은 간단하게 이거는 선인 것 같고 이거는 스탠드 봉프인 것 같아요 이건 선이 아니고 무슨 플라스틱이겠네요 플라스틱 도구 봉투 안에는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아직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설명서랑 충전 랩터가 들어있겠죠 손이랑 이제 부성품인거같아 이게 부성품인거같아 본품, 거치대, 충전, 얘는 뭔지 모르겠고 설명서 오늘부터 잘 써보고 효과가 좋은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루틴 내돈내산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텐시브 케어 모드 아이 케어 모드 인텐시브 케어 모드 인텐시브 케어 모드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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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